안녕하세요. 여기는 소금빵 졸명한가봐요. 소금빵이? 이게 완전 베스트인가봐요. 너가 하나 먹자 그러면. 하나 먹을까요? 하나 더 먹어봐요. 제가 밥 먹으면. 이게 제일 시그니터인가봐요. 네. 1위가 중농원일걸요. 2위가 메타세카이예요. 아까 그 소금빵빵은 카페가 4위정도 5위 하면 될 것 같아요. 소금빵 먹었던 데가 2위. 나와봐서 여기보다 더 나은 것 같은데. 어? 거미죠. 거미한테 걸렸다. 한 지 얼마 안 지나다녔. 우리가 처음인 것 같은데 몇 년 만에. 여길은 뭔가 운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길 어떻게 하지. 거미도 당황했어요. 여기 사람 안 오는 길입니다. 이렇게.